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기가 반정도 익은거 보이시죠? 이 정도 됐을때 이제 물 넣을거예요 물은 어떤 물 넣어요?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정수정수 뜨거운 물 넣는거 아니에요? 냉수 아니고 정수? 다 속았어 이봐 이봐 비엔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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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코인 하나 넣었어요 코인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양파 양파 넣고 이렇게 크게 써요 아까 왜 크게 쓴다 했죠? 저으면 두 개 이렇게 크게 써요 두 개 지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작으면 얇음이 얇을수록 잘 깨지니까 조금 두껍게 해서 안 깨지게 안 깨지게 하고 간 좀 더 잘 베이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또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지금 사진 찍으려고 올리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쌤불에다가 다 끓일거예요 다 넣을거예요 지금 다 넣으면 두부가 안 보여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김치만 맛있으면 딴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어요 음 음 맞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자리에 이런 그릇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amigos 오늘 오늘을 김치 검단 covenant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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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를 올려주시지요 그리고 소세지를 올려주시지요 그리고 이 김치의 김치에 넣을때 1 cucharada de mirin, alcohol para cocina a la carne y un poco de pimienta un poco de pimienta hay que poner una de pochucarú y dos de salsa de pescado ahora hay que poner el kimchi el kimchi y dos vasos de agua y esto que es un caldito para cocinar y un vaso de agua y un poco de agua y un poco de y un poco de limpieza 물 넣어요 물 넣어요 코인은요 이거는 두개 하나 물은 두개 맞고 코인은 한개 오케이 이거 마지막 아니면 지금 마지막 마지막 오오오오 마지막 오오오오 오오오 아 집에 가져가 아 에이 조심 조심 아 아 오오오 오오오 오케이 오오오오 자, 이렇게 만들어볼까요? 자, 이렇게 계속 만들어볼까요? 김치치게 얘도 안 간다고 보고 다 맞춰야 돼 얘 두개로 추가해서 간 달 거에요 하고 후추 좀 위에다가 뿌려주시고 대파 하고는 마지막에 할 거에요 일단 모자란 간은 얘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뜨거울 때는 간 맞추면 안 되고 드셔봤을 때 조금 약하다 싶으면 더 넣어주시기 완전히 다 맞추지도 마세요 자 그리고 어차피 얘는 더 끓여야 돼요 집에가서도 더 끓이셔야 되고 어쨌든 다 익혀야 돼 그죠? 그래서 많이 끓으면 맛있죠 많이 끓으면 맛있죠 어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간 100% 맞춘다 생각하면 그냥 집어가면 짜와요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됐을 때 저는 아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익은 거 같죠? 이 정도 됐을 때 구추넣고 이제 파 해가지고 한소끔 더 끓여주시면 되고 파기 전에 드실 때 면 넣어주셔야 돼요 드실 때 면 넣고 같이 한 번 더 끓여서 해주시면 돼요 부족한 간은 얘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끝!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면을 보면서 그래서 면이 좋아 이 정도가 돼 아, 이거 지금 다 caliente 이 정도가 돼 이 정도가 돼 안전하고 조금 더 간장 이제 한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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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소가 설탕 소가 이제는 어떻게 되요? 제가 먹어볼게요 이제는 잘 어울려 이제는 잘 어울려 이제는 잘 어울려 이제 제가 아래에다 그리고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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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를 먹으면 를 넣은 뼈에 를 먹으면 이 집에서 이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민영인 키. 김치. con parrón Dayon On Fire. 이제 집사 colleagues. 이제oru 저게 parity예요. 이번에도 도EPER 그 traje 그 son pequeños voy a ver si me entra todo traje 2 tuppers 그 son pequeños no son muy grandes mis tuppers uy mi hijo Janule está en casa así que voy a comer con él y le voy a dejar para mi esposo después le vamos a poner los fideos en casa me alcanzó bien me alcanzó bien bueno ahora si me voy amigas nos vemos chao